널 기다렸어 2015-16 NBA 파이널 스포티비가 중계하는 그 현장에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는데요 지난 3일 NBA 파이널 1차전에는 하아씨가 찾아왔는데요 하아씨가 좋은 해설을 선보여주셨는데 아니에요 너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팀님 부자와서 오케이던 이유가 상암에 계시는군요 방송이 쉬우세요 해설이 주 방송이 쉽습니다 11일 열린 NBA 파이널 4차전에는 또 다른 농구매니아 배우 우창석씨가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파이널 4차전을 함께하게 된 연기자 우창석입니다 일단은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제가 이 섭외를 받고 또 언제 한번 이런 자리에서 제가 이 분들하고 다시 또 방송을 할 수 있을까 해서 흔쾌히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제가 이 구워달라는 잘 몰랐을 때 3년 전인가 그때는 오락에서 처음 가면서 이름보고 동화뱀인가 이구하나인가 이랬어요 솔직히 이름이 너무 특이해서 그냥 소장우씨는 NBA 파이널 5차전에 참석해 시청자들에게 특별한 48분을 선물했는데요 이런 농구 이벤트에 제가 해설로 오랜만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선수 시절의 경험을 살려 거침없는 해설을 시작한 소장은 그의 해설은 시청자들의 반응을 확실하게 이끌어냈다고 하죠 패스 연결 트리스턴 탑슨 인내심을 바라며 두 점씩도 안 들어갔습니다 이게 1650만불은 사실 이게 말이 됩니까 NBA 파이널 6차전에는 JYP 박진영씨가 해설을 맡았습니다 평소 박진영씨는 NBA의 광팬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럼 그가 NBA 중계를 하면 어떨까요? 직접 만나보시죠 이상하게 지난번 경기의 영향으로 다 클리블랜드가 이길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저기서 미스매치가 일어난 걸 보고 저런 걸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완전히 67대 33으로 르브론을 다 옮겨간 거예요 해설위원으로 첫 데뷔 방송치고는 너무 잘하시는데요 코치에 푹 빠져있는 스타들과 함께한 NBA 파이널 코치 중계를 그들과 함께하니 더욱더 재미있는 중계가 된 것 같은데요 코치 중계를 그들과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